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네, 이곳은 바로 틈에만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워샵!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저희 트레저가 플라워샵을 오픈했는데요. 봄을 맞아 꽃처럼 부드러운 트레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답니다. 저희도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의 멋진 모습을 많이 담은 스페셜 MD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트레저의 모습을 탐은 MD와 앞으로의 콘텐츠가 쭉쭉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